오늘 방아 며칠 차지? 4일 차. 집에 있기만 너무 힘드니까 어디라도 가야죠. 애들 아침 먹이고 저는 보통 아침 챙겨 먹기 너무 어려운데 먹으려고요. 보통 물에다가도 섞어 먹고 근데 우유에다가 섞어 먹으니까 더 소소하고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제가 먹으면 태호가 더 좋아해요. 그치 태호? 태호가 또 올라온 거 봐. 이거 먹을 때마다 태호가 와서 자기도 먹겠다고. 근데 이게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건데 소화도 엄청 잘 되고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먹으면 괜찮더라고요. 원래 아침 대용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아침 먹기 귀찮아서 먹어요. 이렇게 털어주고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나요. 응. 단백질. 넣고 섞어줍니다. 엄마 먹으려고요. 엄마 먹으려고 한 거야. 먹어줍니다. 엄마 빨대에다가 먹을래. 엄마 먹으려고요. 이거 먹으나 이렇게 애들이 다 텀매요. 먹겠다 갖고. 이게 진짜 맛있나 봐. 아 진짜. 알았어 엄마 먼저 먹고. 됐어. 요리꺼 여기 있어. 요리꺼 어딨냐면. 요리꺼. 요리꺼? 요리꺼 어딨지? 아까 전에 먹던 우유? 요리꺼. 요리꺼? 요리꺼! 척. 잔 aquela 목oured. 이게 밑에 잘 가라앉어서 잘 섞어져야겠다. 빨 notifications으로 Depending Khan, 콕 silWhy me weil da koi Kung Kirby Version banned from China oder kara Quando? 이게 밑에 잘 가라앉아서 잘 섞어줘야 돼. 그래서 Kentucky 안인데? 이거 빨대 아닌데? 이거 빨대 이렇게 클리어 여기 괜찮다 맥주 여기 베이비 코너야 여기 베이비 코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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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. 아이고. 괜찮아요. 하나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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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타모차 가지고 가야 돼 너무 멋지다 가자 저 테라스 여긴 뭐야? 타모차 가지고 가야 돼 태호 딸기 라떼 시켰네 좀 위에 부분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덜 달게 말했어? 어스럽고 총만 들어갔어요 여기 갔다 오는 중 유리앗 예전에는 저녁에 집중해서 뱀뱀 여기 오면 뱀뱀 뱀 뱀 뱀 뱀 뱀 그래서 여기가 고생한 중 집사는 동양이 형아! 여기가 어디서 가고 있는지 여기가 다 먹으면 하네요 그 다음, 이니저 여기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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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우와! 여기 뭐야! 우와! 우와! 길이! 다시 아냐? 밑에서. 짬면은. 이제.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자리스타.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! 마지막으로!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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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가 면명히야 아 이뻐요 다가 다다 다다 양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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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언제 벗겼는데? 양말 안 벗겼지? 신발 벗겨주면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진짜 희한하네 태형아 왔잖아 양말 벗겨서 대고 양말 벗겨서 대고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입겠지 뭐 가방 아닌가 아니면 어디에 어디 있었어? 뭐 옷 속에 들어가 있었지 그니까 여기 앉아보세요 오쨰 유리 걸어가 볼까 우리? 엄마 안 와서 갈 거예요? 걸어가 볼 거예요? 걸어가봐요 그러면 아이 잘 있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안 돼 반가워요 잘 안 돼 잘 안 돼 귀가시라고 너무 너무 좋아 귀가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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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뱁싱 우와 신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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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